다행이다, 꺼야지. 고비식은 드린데. 위험해. 봐봐. 나 할 수 있어. 와, 대박. 이거 나도 까먹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얘를 먼저 하고. 어떻게 접으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같은 건가? 갈 수 있어. 그렇지. 절연 테이프. 잘한다기보다는 제 손이 닿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뭘 해도 뭔가 제가 하면 더 애착이 가고, 더 뿌듯하고 만족감도 크고. 뭔가 빈틈이 보여도 그것마저도 내가 했잖아.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오케이, 오케이. 요즘 친구들 모르는 음악이 나오네. 완전 잘했어. 곡은 없구나. 아, 그, 전동 드릴. 아, 있는데 귀찮아서 빨래를 해. 전동 드릴 벌써 빨라. 그거 선 시간에 좀 더 걸리긴 해요. 그거까지 계산한 거야. 맞아요. 돌아가는 속도보다 이게 빠를 수도 있어. 잘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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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 바뀌어졌다. 하루에 왜 이렇게 길어. 이렇게 빨리 쓰니까. 지금 이틀 산 거야. 포크리오니를 치면 3일 정도는 산 거야. 아, 그럼 그럼. 아직 회도 안 잤어. 어. 뭐해, 이거. 아니. 진짜 청소 업체 1등 직원. 아니, 청소할 게 없잖아. 방금 맨발로 올라가. 지금. 와, 미친 생활력이다. 진짜로. 저희 뭐 신데렐라 그런 거 같아. 내가 가지고 너무 쁘다. 잠시만. 이거 자기 집 아닌 거 같아? 집주인이 먼저 오는 거야. 집주인이 먼저 오는 거야. 집주인이 먼저 오는 거야. 집주인이 먼저 오는 거야. 되게 행복해요, 되게. 빠르게 빠르게 하는 거야. 봐봐, 이거 봐, 이거 봐. 어색하지 않아? 그만 열어줘.